어디가? 네 맘 내려온 거잖아. 내가 여기 오고 싶대? 왜 그러냐 갑자기. 안에 시연이 있다니까. 그래서 어쩌라고. 시연이 보기 뭐 불편해? 니가 잡았으니까. 어느 날 말리지 마라. 쟤 왜 저래? 니가 물었는데 내가 아냐. 아 사도세주. 아 이제 왔어. 보고 싶었잖아. 우리 수지가 왔네. 권시연. 정신 차려. 저 명미리 대표님 딸인데요. 그때 집 앞에서 뱉던. 그 시연이가 좀 심하게 취했는데. 부탁드릴 데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. 네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정신 좀 차려. 니네 실장님한테 전화했어. 데리러 올 거야. 최수지. 최수지. 수지야. 수지야. 왜? 수지야. 수지야. 너. 은태희한테 무슨 말 했어? 말해봐. 무슨 말 했는데? 너랑 나. 좋아한다고 했어. 내가 틀린 말 했어? 내가 잘못한 거야? 아니. 잘했어. 내가 잘못한 거야? Ain'tない. 너. 안. 나. 알았의 people. 알았의. 가지. 알았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